여기 고양이 집이야. 어디? 여기가? 네. 저기, 여기 새벽 고양이 집이에요. 일로와. 원래 여기, 원래 여기 고양이 한 호가 있거든요. 다리기? 아니야, 천천히 천천히. 여기, 여기, 여기. 멈춰봐, 멈춰봐. 진수야, 일로 와봐, 봐봐. 정수야, 봐봐, 봐봐. 정수야, 슬립백. 보여줘, 슬립백. 맞아요. 아빠, 이거 좀 놀래요. 해봐, 해봐. 이거 근데 유행 진한 거예요. 한번 해봐, 정수 다시 한번. 이거 유행 진한 건데. 아빠, 이거 좀 놀래요. 뭐를 놀아? 아빠, 이게 지금 밤에 지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진짜 거 보여줄까? 일로와봐.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. 오늘 9월 4일. 아, 힘들다. 마이클은 뉴질랜드로 가고. 소코맨 뉴질랜드. 파트너사로 가는 거예요. 뭐, 실력 있으면, 이렇게 발전되고, 발전되는데로, 더 좋은데로 가는 거지. 이게 뭐, 자기가 열심히 일한, 보람 아니겠어요. 마이클 파이팅. 다음 주에 보자. 다음 주에 보자. 다음 주에 보자. 한글자막 by 한효정